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방송에서 다룰 선거 문제는 조금 보시게 되면 어제 다룬 문제인데 어제 이게 대구 달성군 사례를 봤습니다. 어제 대구 달성군 사례를 보시게 되면 이게 대구 달성군의 지역구 차이집 그래프입니다. 이 차이집 그래프를 보게 되면 좀 문제가 있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비례대표입니다. 비례대표는 조국 혁신당을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문제가 있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어제 여러분들 얻은 결론은 이 사람들이 똑같이 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보시면 대구 달성군에 비례대표 에서도 4916표를 집어넣었고 지역구 에서도 4916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비례대표에 투입한 위조 투표지 개수와 지역구에 투입한 위조 투표지 개수가 딱 일치한 겁니다. 4273 더하기 1803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가 됐는데 이게 1344표 3572표 된 겁니다. 여기까지 딱 정리가 되고 저는 이 부분만 집중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제야 전문가하고 여러분 이 자료를 가지고 좀 토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자료에서 놓친 아주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기 때문에 그게 표가 없어진 겁니다. 표가. 이걸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교차투표가 발견이 된 겁니다. 교차투표가. 여러분 보시죠. 이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대구 달성군 사례인데 대구 달성군 사례를 보지만 그냥 여러분들 전국을 보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밑에를 보지 마시고 이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보시게 되면 여기 이제 국힘당하고 국민의힘이 지역구에서 받은 것이 9064표인데 미래한국당인 미래국힘당인 미래대표 6525표를 받았거든요. 여러분 여기 한번 굉장히 중요한 것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역구에 던진 표가 9000표인데 미래의 여러분들 미래 무슨 당입니까? 미래 무슨 당이죠? 국민의 미래. 국민의 미래가 받은 것이 6525표인데 물론 자유한국당이나 다른 당의 표가 좀 분산됐다고 하더라도 이 표차가 너무 큰 겁니다. 2539표. 그러니까 지역구에 9064표를 국힘당 후보가 받았으면 여당 성향의 여러분들 그런 후보들은 당연히 국민의 미래를 표를 던졌을 거라고요. 그런데 자유한국당이나 가가호호 공명선거당 같은 데 표를 줬을 수도 있으니까 약간의 차이가 나는 건 괜찮은데 2539표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 더불당하고 여러분들 이 지역하고 그다음에 비례의 차이는 74표밖에 안 되거든요. 비례대표 현장의 표가 줄어든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 이거 보시고 이게 꼭 같은 일이 또 어디서 발생하는 거 아니까 관내 투표에서도 그렇게 발생해요. 지역구에서 여당이 2만 5천표를 받았으면 비례대표에서도 얼추 2만 5천표 가까이 받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5635표나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면 지역구에 던진 표들이 어디 딴 데로 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지역구에 던진 표들 중에서 상당수가 미싱 실종이 되어버린 겁니다. 표가 여러분 실종이 됐는데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2539표 가운데 범야를 제외한 정당의 여러분들 들어간 모든 표수가 1,441표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98표를 찾을 수가 없어요. 국힘당 후보에 들어갔던 표 9,064표 가운데 2,539표가 다른 정당에서 다 나와야 되는데 국힘당을 제외한 기타 정당을 다 합쳐도 1,441표밖에 안 되는 겁니다. 1,098표가 실종이 되어버린 겁니다. 1,098표가 어디에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똑같은 일이 여러분들 어디서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관내 투표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지역구에 던진 표가 2만 5천표. 비례대표에 던진 표가 1만 9천표. 그럼 범여권의 여러분들 표 가운데 5,635표가 남았는데 5,635표가 정상적인 투표를 하게 되면 다른 정당에 다 나와야 되는데 다른 정당에 나온 표가 2,931표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5,635표 가운데 2,931표를 빼면 2,704표가 없어진 겁니다. 국민의 힘에 던졌던 표 가운데 2,704표를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다른 정당에서 안 나온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5,635표가 만일에 국힘당 지역구에 들어갔는데 국민의 미래에 나오지 않았으면 5,635표 가운데 상당수는 자유통일당이나 다른 정당에 갔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표를 다 합쳐봐야 2,931표밖에 안 되는 겁니다. 2,704표가 없어진 겁니다. 뭔가 아니까 국힘당 지역구 관의 1,98표가 어디서는 확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국힘당의 지역구 여러분들 득표수 가운데 관내에서는 2,704표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아예 없어져버린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 대단히 중요한데 제가 결론을 내릴 수는 없고 오늘 아침에 제야 전문가하고 여러분들 디스커션 토론하다가 이야기한 겁니다. 여기 한번 보시죠. 여당은 무려 비례대표가 여러분들이 2,539표가 작은데 야당은 704표밖에 차이가 안 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까 국힘당 후보도 9,064표를 받으면 비례대표도 9,064표보다 조금 적게 나와야 되는 거죠. 2,539표나 차이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빼기는 1,098표가 없어져버린 겁니다. 1,098표가 교차투표가 된 겁니다. 다른 정당표에 들어간 겁니다. 여기도 2,074표가 다른 정당표에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한번 보시죠. 당일투표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당일투표에. 이 보시게 되면 원칙적으로 보게 되면 투표자 수는 일치해야 되지 않습니까? 한 후보가 투표소에 와가지고 표 두 장을 받으니까 당일투표제하고 비례대투표제. 이게 일치해야 되는데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구가 비례대표보다 현저히 크기 때문에 이 격차만큼 무효표를 증가시켜가지고 여기서 나오는 마이너스 값을 꼭 같은 수만큼을 플러스를 증가시켜가지고 이걸 일치시키지 않습니까? 득표소를. 그걸 이제 어제 말씀드렸죠.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비례대표의 무효표수고 무효표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래서 이걸 다 합치게 되면 130만 표가 나왔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사전투표에서는 지역구보다 비례대표가 1813표가 적고 당일투표는 3840표가 적고 그다음에 전체는 5653표가 적지 않습니까? 이례적으로 큰 값입니다. 이게.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표가 어디서 나왔냐 이야기죠. 이 표가. 그걸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당일투표 지역의 득표율이 21% 당일투표 비례대표의 여러분들 25% 당일투표 차익값이 마이너스 4%입니다. 지역에 비해서 비례대표가 여러분들 4% 정도 더 높은 겁니다. 우연의 일치일 수 없는 것이 당일투표 차이가 3440표입니다. 당일투표자 수에 차지하는 비중이 4%인 겁니다. 이게 너무 큰 겁니다. 4%가. 대략 한 1% 정도에 나와야 되는데 당일투표자 수에서 지역하고 비례의 차이가 4.45%나 차지한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고 하니까 당일투표가 의심된다는 겁니다. 당일투표가 그동안은 여러분들 그냥 사전투표만 집중했는데 이 당일투표에서 이렇게 여러분들 마이너스 값이 나오면 안 되거든요. 이게 여러분들 대략 당일투표 여러분들이 푸른색 마이너스 3840이 너무 큰 값이라는 겁니다. 지역구하고 비례대표 사이에 이렇게 큰 격차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의심스러운 겁니다. 정상적인 경우 같으면 이게 0까지는 안 나오겠지만 아주 작은 값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치를 보면 이게 당일투표가 정상적인 투표가 이루어졌나 라는 그런 의심을 안 해낼 수가 없는 겁니다. 당일투표가 여러분들 지역구 득표수하고 비례대표 득표수가 무려 3840표가 이런 발생한 겁니다. 당일투표 득표 차이가 4.45%를 차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당일투표 차이 값이 범위도 한 4% 정도 되는 겁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더 이렇게 추적을 해봐야겠지만 이제 무효표가 한 4% 정도 차지하거든요. 무효표가 투표자한테 한 4% 정도를 차지하니까 이게 아무래도 여러분들 이게 핵심은 뭔가 하니까 이 마이너스 값이 너무 크고 이 마이너스 값 가운데 특히 당일투표에 마이너스 3840표가 나온 것은 비례대표와 지역구 사이의 차이가 마이너스 3840표 나온 것은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당일투표를 의심해 볼 수밖에 없는 것. 당일투표를 의심하는 과정에서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당일투표자 가운데서 그 차이가 무려 4% 정도 차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연의 일치일 수 있겠지만 그 4%가 어느 수하고 일치하는 걸 보니까 당일투표의 비례대표 득표율하고 당일투표 지역구의 득표율 차이에 한 4% 정도 차이가 나는 겁니다. 결론은 제가 내리지 않겠는데 당일투표에서 비례대표와 지역구 사이에 이례적으로 큰 득표수 격차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득표수 격차가 대부분 당일투표자 수 가운데 4% 이상을 차지하는 겁니다. 그 문제를 앞으로 여러분들 계속해서 그런데 같은 것을 부산남구를 한번 조사해 보니까 부산남구는 지역구하고 비례대표의 당일투표 득표수 격차가 4.31%가 나네요. 이것도 굉장히 큰 수치입니다. 거의 한 4%의 차이가 나네요.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에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 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